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죄도시 3편을 연출한 이성윤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극장 안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3편 또한 여기 옆에 계신 우리 멋진 베어링들이랑 같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저희 영화가 700만을 넘어서 8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모두 여러분들 덕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영화 보시고 스트레스 풀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제일교포 야구자 톰모라는 역할을 하게 된 안세호라는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끝까지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마석도의 뜻밖의 조력자 김명호 역할을 맡은 배우 전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최애 영화는 범죄도시 3가 맞고요. 이 영화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지금 여러분께서 찍고 계신 사진이나 영상 아끼지 마시고 널리 널리 퍼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욕을 맡은 고규필입니다. 영화에서 문신도 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재밌게 나오니까 많이 웃어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성철역의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이 영화 약간 건강까지 헤쳐보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보고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저 영화 정말 재밌게 시원하게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구마 선물 준비했는데요. 범죄도시 가방, 그 다음에 검거 키트, 이준혁이 그린 스티커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가족 영화니까요. 혹시 오늘 아버지와 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빠인 척판입니다. 핸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고객이서 올 때 그 여행 가방 갖고 오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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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